포인트 14번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메모장인데요. 메모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간단하게 메모하는 건데 여기 보세요. 서식이 없는, 서식이 없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간단한 문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얘는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웹이라는 거, W-E-B 웹이라는 건 거미주주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재미있죠.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 우리가 인터넷 할 때 배우겠지만 월드와이드, 그러면 전세계, 웹 전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거미주처럼 연결시켜놨다. 결국 인터넷인데 그 www, 월드와이드 웹의 웹이에요. 웹페이지를 만들 때도 이 메모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텍스트 편집기다. 라는 거고 확장자는 txt에요. txt txt는 뭐의 확장이냐면 텍스트, t-e-x-t 거기서 e가 빠진 거예요. 메모장 그리고 그림이라든가 차트, 이미지 차트 o-l-e, 오브젝트, 링킹, 엔, 인베딩 이런 개체들은 쓸 수가 없어요. 사입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서식이 없는 간단한 개념이에요. 서식이 없는 웹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o-l-e가 이제 팁으로 넣어드렸는데 요것만 단독으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오브젝트라는 거는 개체 또는 객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링킹은 연결이라는 개념이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끼리 오브젝트, 개체를 갖다가 연결시켜서 쓰겠다라는 거고 인베딩은 포함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링킹 앤 인베딩 뭐 스펠링은 달달해 외우지는 마시고요. o-l-e라는 게 o는 오브젝트, 객체 링킹 앤 인베딩 연결, 포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윈도우즈에서 각종 응용 프로그램 간에 어플리케이션 앱 간에 당연히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함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라는 건 오브젝트, 개체를 뜻하는 거예요. 교환하기 위해서 서로의 개체를 갖다가 공유하는 개념 당연히 링킹, 연결 같이 쓰겠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유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개체를 갖다가 수정하거나 편집하게 되면 받는 쪽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자동적으로 변해요.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당연히 링킹이니까 그게 바로 o-l-e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시험 문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쓰시고요.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모장은 웹페이지 결론적으로 html 우리가 배우겠지만 html이라는 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기지거든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기지 html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하다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윈도우즈 메모장은 64kb 이상의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 요 문구가 되게 좀 이상할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당연한 게요. 예전에는요. 안 됐었어요. 예전에는 메모장은 64kb 이상의 문서 편집이 안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되니까 가능하다라고 나오는 것뿐이에요.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아 예전에는 안 됐구나. 네 안 됐었어요. 그 다음에 보기에 상태 표시줄을 실행하게 되면 상태 표시줄이 추가가 되는데 거기에 현재 커서의 라인과 컬럼 번호가 표시돼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골라라 이거죠. 쭉 써주고 오른 거냐 안 오른 거 골라라. 거기서 나온 적이 있어요. 상태 표시줄에 추가가 돼요. 현재 커서의 라인과 컬럼 번호가 요것들이 요것들이 지금 화면에 나와있는 요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애들이에요. 또 우리 백문이 불혈견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메모장 실행하는 방법 먼저 보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작에 우리가 지금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보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메모장을 클릭하면 돼요. 가장 이제 보편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실행 윙키 누르고 R 누르는 거 기억나시죠. 가서 NOT PAD 노트패드 이건 좀 외우셔야 되겠죠. NOT 노트 패드 이게 바로 메모장을 실행시키는 명령이에요. 입력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라. 노트패드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TXT를 더블 클릭하라. 파일 탐색기 들어가서 해당되는 TXT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서 해당되는 파일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텍스트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홈탭의 열기 그룹에 가게 되면 열기가 있어요. 이건 된다 안 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당연히 윈도우스 검색 상자에서 메모장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검색된 결과에서 메모장을 클릭해도 메모장이 실행이 돼요. 메모장이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보조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NOT, PAD 노트패드는 애교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서의 첫 줄 왼쪽에 문서의 첫 줄 왼쪽에 점 찍고요. 점 찍고 대문자 반드시 여기까지만 표시해 드릴게요. 점 대문자 LOG 로그라고 입력을 하고 그 파일을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파일을 다시 열면 여기 보세요. 시간과 날짜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정말요? 네.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이 LOG 로그라는 단어의 의미가 기록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같은데 들어갈 때 어떤 사이트 들어갈 때 로그인 기록해서 인 들어간다. 로그아웃 거기서 나온 거예요. 로그라는 거는 기록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조심하실 건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그리고 시간 날짜 삽입 바로가기 익힌 FO예요. 이것도 좀 넣어두셔야 되고 그러면 요거 하나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미리 작업을 해놨는데 여기 로그테스트 .txt 얘를 더블 클릭해서 로그테스트 .txt 파일을 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윙키 누르고 R 실행 기억나시죠? 여기서 NOT PAD 외우셨죠? 확인을 누르면 메모장이 새로 열리는 거죠. 요거는 제목 없음 윈도우스 메모장 그 다음에 로그테스트 .txt 에는 제가 미리 방금 전에 . 대문자 로그를 넣어놨어요. 더블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여니까 보세요. 여기 맨 위에 . 대문자 로그 로그 앞에 . 조심하셔야 돼요. 미리 넣어놓고 이 파일을 여니까 시간하고 날짜가 나오잖아요. 신경 쓰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나온 적이 있구요. . 대문자 로그다 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 글꼴 글꼴이라는 건 우리가 폰트라고도 불러요. F.O.M.T. 폰트 글꼴 스타일 크기는 변경이 가능해요. 그런데 메모장은 글자 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맞다 틀리다 로 나오면 조심하시구요. 그 다음 이 부분 서식 변경은 문서 전체 단위로 이루어지구요. 부분적인 변경은 지원되지 않는다. 안되는 것만 신경 쓰세요. 글자 색 지원 안되고 부분적인 변경 안되고 자동 줄바꿈 기능 찾기 바꾸기 얘네들은 제공해줘요. 오른쪽으로 좀 옮기고 서식 자동 줄바꿈 글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편집 오게 되면 실행 취소 컨트롤 Z 이런 건 다 되는 거예요.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삭제 찾기 바꾸기 이동 컨트롤 Z 이동 모두 선택 아까 시간날짜 F5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보시면 되고 되는 거 안되는 거 기억만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라인 컬럼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위치 커서의 위치 엔터를 치게 되면 계속 변하죠? 바로 그 얘기에요. 그 다음에 용지 방향 여백 머리글 바닥글 미리 보기의 설정 가능하다 단 단 단 단 나누기는 안 돼요. 이 단 나누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 책 신문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2단 3단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장에서 단 나누기가 안됩니다. 단 단 나누기가 안 돼요. 그것도 신경 쓰셔야 되고 파일의 파일에 새로 만들기 컨트롤 N 새창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N 그 다음에 컨트롤 O 열기 오픈이죠. 저장 컨트롤 S 세이브 열기라든가 컨트롤 S 컨트롤 O 이런 것들은 좀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지 방향 여백 머리글 바닥글 미리 보기 바로 여기죠. 용지 방향 여백 머리글 바닥글 미리 보기 되는 거 안되는 것만 신경 쓰시고 아까 뭐가 안된다 그랬어요. 단 단 나누기가 안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문서 내용이 많을 경우에 편집 이동 아까 컨트롤 G 기억나세요? 편집에 가면 이동이 있는데 바로 밝히는 컨트롤 G 라는 거고 당연히 이동 가능 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서식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 서식의 자동 줄바꿈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동 명령을 사용할 수 없더라 라는 거 이것도 좀 신경 쓰시고요. 서식의 자동 줄바꿈이 된 경우에는 이동 명령 쓸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실행 방법은 아까 했던 부분이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당연히 메모장은 보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NOT, PAD 노트패드는 A510CU 라고 말씀드렸고 텍스트 파일 더블클릭 하게 되면 그 파일이 열리면서 메모장도 열린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홈탭의 열기 그룹의 열기 이건 뭐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검색 상제에서 메모장 입력한 다음에 검색된 결과에서 메모장을 클릭해도 된다 라는 거 메모장 어렵나요? 메모장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림판인데요. 그림판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판이다 라는 거 당연히 윈도우즈 기본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그림 편집 프로그램 이다 라는 거고 기본 확장자는 PNG에요. P는 포터블 P-O-R-T A-B-L-E N은 네트워크 G는 당연히 그래픽이죠. 그래픽스 서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스 약자에요. 그림판의 기본 확장자 PNG 에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판은 비트맵 형식이다 라는 거 비트맵 그림판은 비트맵 당연히 비트맵 형식의 파일을 작성할 수도 있고 수정 편집 인쇄가 가능하다 당연한 얘기고요. 비트맵은 나중에 멀티미디어 그쪽 가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개만 외우고 가세요. 비트맵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레스터 이미지라고 합니다. 비트맵 레스터 비트맵 레스터 비트맵 레스터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비트맵이라는 거는 화소 화소 그러면 잘 모르세요. 픽셀 그러면 어? 픽셀 많이 터로 봤는데 우리 디지털 카메라 또는 스마트폰 살 때 카메라 화소 픽셀 바로 그거에요. 점의 형식으로 제공된다. 픽셀 화소 그게 바로 비트맵이에요. 각각의 픽셀들은 독립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세밀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런데 단점이 있는 거죠. 확대하게 되면 깨져요. 계단식으로 표현되는 거칠어지는 거죠. 표현이 표면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계단현상이라 그래요. 엘리어스 한글로 계단현상 또는 엘리어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비트맵 레스터 이미지 픽셀 그 다음에 엘리어스 계단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계단현상을 다시 또 뭉개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안티 안티 엘리어승 이렇게도 불러요.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배우기를 하고요. JPG GIF TIF BMP 당연히 비트맵이니까 BMP 레스터 같은 말 DIB 이런 것들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한 그림은 저장한 상태에서 저장된 상태에서 바탕화면 배경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된다 안 된다 신경 쓰시고 채우기 바둑판식 가운데 그리고 수평선 수직선 그 다음에 45도의 대각선이라던가 정원 정사각형 정삼각형을 그릴 때는 Shift키를 누르고 그리면 돼요. 이번에 오셔야 되겠죠. Shift키 그 다음에 자꾸 넘어가네요. 화살파로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 3차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림판 3D 열기가 지원이 돼요. 윈도우즈 10부터 이제 3D 프린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3D 프린터 그래서 그림판 3D 열기가 지원이 된다는 거고 여기서 D라는 건 디멘전 3차원 개념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하는 방법 당연히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의 그림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메모장이 NOTPAD 노트패드였었죠. 그림판은 MS Paint 예요. MS는 마이크로소프트고 Paint MS Paint 또는 P Blush Paint Blush P Blush 약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MS Paint P Blush 도 좀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검색 상자에서 그림판 입력한 다음에 검색 결과에서 그림판을 클릭해서 실행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고 요것도 한번 우리 윈도우 키 누르고 제가 R을 눌렀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MS Paint MS Paint 확인 그럼 그림판이 이렇게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일템 누르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게 되면 PNG JPG BMP GIF 이런 것들 그 다음 홈템 보게 되면 클립보드 그룹에서 당연히 복사 붙여넣기 잘라넣기 붙여넣기 다 가능한 거고 회전도 가능한 거고 도구 그 다음에 도형 그 다음에 색 색 편집도 가능하고 바로 이 부분이 그림판 3D로 편집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리는데 만약에 정원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Shift를 안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가면 정원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Shift를 안 누른 상태 Shift 누르면요. 정사각형 무슨 키를 누른다? Shift 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Shift 같은 경우는 또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다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림판 윈도우즈 포즈 프로그램 메모장하고 그림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